아 녹색 넘버 여러분 뒤에 차가 보이시나요? 제가 세컨카로 구입한 238-740-IL 입니다 아 아주 상태가 양호해요 굉장히 양호해요 도어트림 이런 상태 보세요 차량이 2000년식이에요 20년 된거죠 치고는 너무 깨끗해요 갖고 와서 제가 이런것들 좀 데콜 했구요 사우스파크 깨끗하죠? 그리고 또 이런 차에 어울리게끔 아 또 이런 부분은 또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차에 어울리는 이런 무드등 이건 진짜 단거죠 잘 어울리죠 아 BBS 오리지널 16인치 휠 저는 어차피 20인치로 바꿀거에요 아 녹색 넘버 예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휀다 휀다 휀다가 너무 얇죠 얇은 부분 이 아치가 너무 맘 들어요 전체적인 이런 라인들 이런것도 생활의 흔적이죠 이렇게 엠블럼 어차피 시켜놨어요 예 이제 앞으로 제가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 차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은 좀 나있을 것 같아요 저거 으흠 아 역시 뒷자리가 굉장히 편안한 차 같네요 저 뭐 카폰 없어요? 없어